유진아 너도 모르면 이렇게 하나를 얘기할 때 배워야 된다. 골라야 되는구나, 여기서 이제 원단을. 그러면 본인이 가서 받아오르기 제일 편하지 않나요? 그게 제일 간편하기는 한데. 그렇죠, 딱 원하는 것만 가져오면 되니까. 그렇게 제가 가서 한 번에 다 해오면 이 새로운 직원은 일의 과정을 몰라요. 형 도와줘요, 너무 많잖아요. 혼자 어떻게 해. 자, 너는 여기서 도레미로 일하는 거야. 이렇게 쌓아놓으면 이게 정리를 하고 여기에서 나는 바로 보면서 아, 이거 못 쓰는다라고 하면 바로 버리거든. 필승, 이거 지금 버리고 와. 이거 버려요? 못 써, 이거. 그럼 왜 받아와요? 아니, 일단 가져오는 거지. 어우, 이거는 쓸만하다. 그럼 버릴 건 여기. 어우, 이것도 이거, 이거 괜찮네. 아, 이거 분류 작업을 일단 해야 되는구나. 이거 바로 πε세요. 사실 deck까지 오는 건 여기가 됐거든요. 이것만 담은 거예요? 네. Γ, 해, 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